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? 벌금인데 다들 뭐하십니까? 반가워요? 반가워요? 목소리가 울린다고요? 왜 울리지? 잠시만요. 5강미터 앞 고인사과 위에서 어린이 대공원 3년 좌회전입니다. 많이 울려요? 지금 좀 심각해요? 아니면 좀 들을만해요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물속에 있는 것 같구나? 다들 뭐합니까? 지금 불금인데 불금에는 집콕이지? 집에 있어요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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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. 출근 준비? 어이? 이 시간에. 아 내일 출근. 아 내일 출근이 может 붙어버리고 Tips. 아 아 I'm in the middle of driving right now so I can't be looking at my phone too much. 그래서 apply me on a red, a little bit, 아 우리 히리카드 업데이트 할게 있어가지구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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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했냐 요즘에 뭘 했냐 어떻게 지금 했냐 제가 사실 음악은 많이 못했고 근데 제가 아 오랜만에 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뭐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오디션, 연기 오디션 하나 보고 있어가지고 그걸 하느라 준비하느라 좀 재밌어 어떤 건지 당연히 못 알려드리지만 오랜만에 좀 연기 오디션 가지고 잠들어가지고 될 것 같지 않아요 둘 중에 말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거 간혹 들어올 때 경험 삼아 오늘 오는 게 좋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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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좀 잘 만나고 다니고 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요즘에 왜 이렇게 랩 걸리지 나만 그 전화 왔어요 아 잠시 왔어요 잠시 아 나만 해보세요 들려요 들리나요 들렸나요 잘 들려요 아 전화 왔어요 아 그 나만 랩 걸리나 버블 왜 이렇게 랩 걸려요 요즘에 아니 그 채팅 채팅창 들어가려고 막 엄청 걸리고 그러던데 나만 그러나 버블 빼주면 아 돼지는 맞아요 버블 통해서 우리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는 건데 해지는 말고 캐 해지 마 해지 말고 근데 나만 그러나 아 어제 라이브를 해달라고 그거 보고 봐가지고 우리 팬분들 어제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데 계속 뭐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후에 또 업데이트 하라고 하고 그래서 업데이트 했는데 했더니 갑자기 엄청 랩 걸리고 뭐지 이러더라고요 나만 그러나 아 그래 돈 내는 사람은 해도 돼 맞아 버블 업데이트 버그 많았어 아까 그쵸 뭐냐 안 되지 하여튼 아 다 그랬구나 아니 내가 휴대폰 이거 바꾼지 몇 년 안 됐는데 작년이었나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는 아니여야 할 텐데 하여튼 간에 아 우리 히든이들 이번 주 어떻게 보냈는지 잘 보냈어요 네 또 추워지니까 감기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히든 카드는 감기 걸리면 안 된다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업데이트 계속 뜨긴 하더라 맞아요 에이 아 이게 버그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하나보네 솔직히 못 봐서 저 우울했어요 나도 우리 카드 커버 영상 보면서 행복하게 이랬지 형 빨리 떠나자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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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다로 뭐 있었지 뭐 있었지 3 3 4 아 해변에서 뭐 해변에서 만난 해변에서 만난 야인 나는 얘기를 들어 주었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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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촬영이랑 그 모든 거를 엄청 급하게 해가지고 와 녹음한 녹음도 부탁하고 찍는 것도 부탁하고 찍고 어 그날에 찍는 날에도 상태가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다시 영상 보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구요 아 좀 죄송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구요 좀 더 참고 보답게 할걸 감기 안걸렸어요 아 걸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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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계속 뭔가 재치기하고 눈물 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안그래가지고 비염인가 싶어 있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요 흥이 걸리지 말라면서 흥이 걸리지 말라면서 본인 못봤는데 왜 걸려요 그렇게 감기는 감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나 그래서 더위험 원래 알던 곡들이었어 어 사실 들었던 곡들인데 잘 아는 곡들은 아니긴 했었죠 저는 케이팝을 접한 시기가 언제냐면 저는 빅뱅 선배님들 통해서 케이팝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 전 시기에 케이팝은 들은 점은 있어도 많이 듣지는 않았고 아 잘 표현해서 눌렀다고요? 오 신기하다 혹시 신기하네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 아 제가 태어나기 전에 92년 92년 전에 태어난 곡이면 신기하군 아 나 4살 그때 당시에 완전 띵곡들이 이러면서요 콘텐츠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데 그래 땅 두 개 다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3,4랑 해변에 이어 있나 봐 두 개 다 나와서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고 꼭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뭐 카디스도 한 편 더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슬슬 티저 하나씩 더 나올 거라고 기대해 하십시오 아무거 모르는 거죠 저게 지금 제대로 일본 아 카디스는 왜 일본 컷이냐 그거 완전 초트폰 을 위한 거였어가지고 롱폼을 좀 만들고 싶은 애죠 카디스트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디슈 라거든요 뭐가 하디슈 뭐가 하디슈 라구요 보통 롱폼을 찍고 쇼폼을 잘하던데 맞아 그게 좀 미스였나보다 카디스트 풀 버전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카드풀 버전을 찍지를 못해가지고 그것도 나름 엄청 바쁜 사이에 찍어가지고 그래서 막 뭔가 롱폼도 찍고 싶었는데 저 뭐 저희 저희야 롱폼 찍고 싶은데 워낙 지금 쇼트폼이 엄청 커지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아이디어를 냈었던 당시에 쇼트폼 위주로 많이 만들었는데 역시 롱폼을 우리 팬분들은 롱폼을 훨씬 더 좋아하나본데